안녕 여러분 오늘은 색깔만 보셔도 딱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겠다고요? 네 오늘 만들 포켓몬은 오늘의 포켓몬은 바로 바로 레지기가스 입니다 레지기가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 건데요 먼저 레지기가스 눈부터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아 주시고요 그리고 뒤통수에 나와 뒤통수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바을을 만들 거예요 네 이제 바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을 바른 초록색이 필요해요 초록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가 원성이 되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른 원성 자 이제 바른 원성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몸뚱아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팔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성이 됐어요 팔 그럼 반대쪽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한대쪽도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는 이걸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에다가 등을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전부 다 모아 볼 건데요 그리고 이건 뿔입니다 아 이상 그럼 레지기가스에 뭐가 달려있었는데요 네 이 디테일을 한번 참고한 겁니다 이제 조합해볼게요 팔을 먼저 조합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리를 조합해보세요 됐습니다 레지기가스가 완성이 됐어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